네, 드디어 여밟대 플레게로스 편대가 행사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곳은 전투기들의 시원시원한 묘기가 펼쳐지고 있는 AOC 현장 그런데 엄마 저 비행기 떨어지나봐 갑자기 편대에서 이탈한 비행기 한 대가 행사장 쪽으로 떨어져 내려옵니다 그리고 위험천만한 고개비행이 이어지는데요 이 못말리는 조종사의 이름은 태훈 천부적인 재능을 지녔지만 넘치는 호기심 탓에 늘 소동을 몰고 다니는 인물이었죠 너 그따위지 다시 하지 말라고 했지 이 일로 특수비행단에서 전투비행단으로 좌천된 태훈 폐승! 대위정태훈 배속신고 왔습니다 제로노터 그 에어시에서 깽판 친 친구 그런 그를 주시하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전설의 탑권으로 불리는 편대장 철희였죠 자네 기동의 전술적 의미는 뭐야? 전술적 의미는 없습니다 위험한 짓이라 생각 못했나? 똑바로 돌아오 내가 이 부대에 있는 한 너의 썩은 정신상태 반드시 고쳐준다 하지만 이것도 태훈에겐 소귀의 경일기 그의 관심은 오로지 재미와 장난 그리고 여자밖에 없었죠 그리하여 며치로 실시된 첫 번째 모의전투 11시 방향 저쪽 출연 오케이 어디 한번 해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태훈의 변칙적인 비행이 시작되고 하지만 노련한 철희의 손바닥 위에서 그는 생애 처음 패배의 쓴맛을 보공합니다 승부역 제대로 자극받은 태훈 다음 날부터 정비관 세형의 도움으로 전애 없이 철저한 연구에 매진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적기 1기가 군사 붕괴선을 넘었습니다 귀순을 요청하는 북한의 전투기 한 대가 휴전선을 넘어 남하에 오고 태훈도 이를 인도하는 임무를 맡게 되는데요 바로 그때 적기 1기 추가 시연 이들 뒤로 또 한 대의 적기가 추격해오더니 격추 명령 바란다 격추하라 생각지도 못한 도발로 귀순 전투기는 현장에서 격추되고 맙니다 라컨 미사일 발사하겠다 미사일은 안 돼 그 지역은 민간 지역이다 함부로 손을 쓸 수조차 없는 초유의 테러 상황 여기서 이 영화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반가운 얼굴 정지훈에서 신세경 그리고 유준상까지 초호화 스타 군단이 막바지 여름 극장가를 공습합니다 이런 장면들을 우리나라 영화에서 볼 수 있다 F-5K 전투기의 초음속 비행을 실제로 담아낸 화면들과 실전 조종석 훈련까지 이수한 배우들의 사실적인 연기는 영화 탑건 이후 최고의 시각적 쾌감을 선사합니다 아 이거 어떡하지? 추루 파트인가? 마침내 대한민국의 심장부인 서울 상공까지 날아들고만 적기 단 한 번의 실수로도 최악의 참사가 불보듯 뻔한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이제 최고의 파일럿들이 사상 초유의 비밀 작전을 위해 출격합니다 작전명은 리턴 투 베이스 반장은 조기 경복이 PCI를 타고 출격할 것이다 도심 한가운데서 펼쳐지는 극한의 공중 액션 영화 R2B 리턴 투 베이스였습니다 еш도는 극한의 인원을 지켜보는 극한의 Stay 비행을 조항으로 출격하는 연단이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